오늘 영상은 사실 역대급 영상입니다 일단은 찍는 자체가 역대급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어제 제가 사실 찍어서 이미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역대급 메시지거든요 유연함의 힘 끝판왕 메시지거든요 제가 그걸 다시 보니까 100점 만점이 95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찍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정말로 진이 빠질 정도로 어제 열심히 찍어서 다 찍고 와 진짜 이거 해냈다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마음에 100점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영상이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0분 찍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4시간 찍어서 40분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2번 다시 봤어요 2배속으로 봤으니까 그거 보는 데만 또 1시간 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 이건 다시 찍어야겠다 이거는 100점짜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 메시지로 누군가의 인생이 어떤 뭐라 그럴까 틀이 짜질 거고 어떤 기준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약물고 100점이 아니라 110점으로 찍을까 하고 다시 찍자 라고 오늘 또 찍고 있는데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 보통 제가 30분 넘어가면은 계속 쭉 넘어가면서 계속 찍거든요 넘어갔어요 30분 1시간 찍으면서 30분 넘어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쌍욕을 하면서 진짜 저 자신한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찍으면 안 될 영상이다 라고 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 그러냐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죠 딸에게 100억보다 더 물려주고 싶은 두 가지 여러분 100억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고 미국에서도 큰 돈입니다 뭐 정말로 그냥 절대적으로 큰 돈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치이길래 저는 우리 딸한테 100억보다 이 두 가지를 더 물려주고 싶을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좀 정리하는 거거든요 오늘 특강을 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아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여러분 유연함의 힘 정말로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이거는 N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좀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30분 찍으면서 했던 얘기들 다시 할 건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유연함의 힘 관련 주제만큼은 미시간 NBA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NBA의 핵심 중에 하나는 케이스 스터디인데 과거의 케이스를 갖고 와서 스터디를 하는 건데 우리는 실시간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시간 NBA에서는 엄두도 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유연함의 힘 제대로 읽고 특강 여러분이 정말로 꼭꼭 챙겨 듣죠? 그러면 저는 진짜 몇백만 원은 무조건 뽑아먹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재환님이 써주신 거 읽어보면은 와 다시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작용이 있다면은 다른 책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을 출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좀 내공이 늘었죠 쓰레기 책도 99%가 쓰레기 책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이게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실행력을 올릴 때 실행력을 올릴 때는 실행력을 올리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인데 좀 진짜 쓰레기스러워 근거도 아예 없고 너무 터무니가 없는 내용만 말해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떤 계기가 딱 나한테 걸려갖고 내가 실행을 한다? 그건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은 실행을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실행은 그렇게 하셨어도 근거가 있는 책들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계기로 뭘 배우셔야 되냐 이번 특강을 통해서 뭘 배우셔야 되냐 이번 책으로 주장을 했어요 누가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 이거를 질문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또 그런 책도 있어요 주장은 맞는데 근거가 없는 책도 있어요 왜냐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라서 안목지에서 나오는 거라서 근데 그런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대가들의 책이 그런 경우가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삶은 뭐라 그럴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이 아니다 그런 분들 책이 그냥 담담하게 마음에 있는 거를 꺼내도 대단한 책들이 많은데 보통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하이다님 댓글은 제가 볼 때마다 좀 뭉클해요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덕분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제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발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저는 하이다님이 인생 바뀌는 문장이라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래요 뭔가 잘되고 싶고 나도 부자되고 싶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불만스럽고 근데 되돌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과거가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되돌아보면은 나는 노력한 적이 생각보다 없고 노력을 떠나서 발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발전한다? 역경을 통해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발전한다 그럼 내 삶에 역경이 있었나? 역경은 두 가지가 있죠 패시브 액티브 뭔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이 저한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겨내면 어떤다?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낸 경험은 여러분의 기울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굳이 패시브한 역경이 아니라 액티브한 역경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다이빙을 하죠? 그 힘든 역경에 다이빙을 하죠? 그럼 도전을 시작을 하죠? 그때 제일 많이 배우는 건데 하이다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 나는 노력한 적이 없는데 반성...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죠 노력 안 한 거를 반성을 해야죠 근데 되돌아볼 껀덕지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볼 껀덕지가 근데 그걸 이번에 직시하신 거예요 피하지 않고 나와 마주친 거예요 이거는 하이다님 인생 바뀌는 순간이라고 저는 좀 장담할 수 있어요 미시간 NBA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미시간 NBA 진짜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최근에 달린 건데 아... 이거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보고 아... 우리 미시간 NBA 이겼는데 그냥 그 생각이에요 곧 돌이 되는 아이를 가진 30대 후반 애기 아빠입니다 유연함의 힘 특강을 처음부터 보고 책도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시는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2, 3개월 유연함의 힘을 기르면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지금 목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몸살 걸린 것처럼 지금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채화하셔야 돼요 아셨죠? 2년 전에 새로운 임지에서 기존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법인 관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적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의 상사는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엄청 어려운 일을 올해 3월 정도에도 맡기시고는 2, 3개월 가까이 왜 일 처리가 그렇게 늦냐라고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과거의 저였더라면 아마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상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뒷담화로 풀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상사에 대해서 주의 재배치를 통해 상사의 꼼꼼한 점을 장점으로 발견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박수 치세요 NBA예요 우리 보은님이 발표하셨는데 클래스메이트가 발표해서 미국스럽게 박수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의 재배치라는 단어가 세 번째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살기예요 특강에도 나오고 책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봐도 주의 재배치라는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반면 좋은 말인구나 넘어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차분하게 보고를 잘했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기보다 보통은 어땠다는 거예요 상사부 말하면 그냥 똥 씹은 표정이야 그거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죠? 받아들이기보다 그럼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 때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맞는 것이 도전이며 안티프레지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맡아서 진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보고 나니 나의 마음도 편하고 일의 진행도 예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잘 되지 않았지만 강의에서 알려주신 것 책을 통해서 읽게 된 것들 삶에서 하나씩 적용해보라고 노력 중입니다 자, 보은님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보은님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댓글이 제가 이렇게 케이스로 갖고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에서 손들고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 메신저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기 메시지가 공개돼 본 분들은 알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전기가 얼마나 몸에 강하게 오는지 알아요 자, 제가 보은님 정리해드릴게요 요 때 뒷담화 풀어낼 때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 1%였어요 회사에서 성공할 가능성 1%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과장 없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 주의제 배치 요런 거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 성공 확률 진짜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20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게 사연이 지금 채택돼서 만약 이걸 보시게 되면은 막 짜릿짜릿 하거든요 거기서 스팀팩 잠깐 그래서 요 사연의 짜릿짜릿함이 유지되는 순간은 그 순간까지는 성공할 가능성 50%까지 올라가요 거의 50배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가 실행을 해보고 깨닫는 거를 적는 댓글이랑 그 댓글이 파워가 제일 세고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그것도 세요 일단은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뭐 좋아요 그런 거보다도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울림이 있어서 쓰면은 제가 그걸 자주 읽어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실행으로 넘어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안 적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적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실행력이 1%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적극적 실행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1% 안 되겠구나 어?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치를 적죠? 그럼 생각도 정리가 되고 위로받고 용기받고 스팀팩을 순간 팍 막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안 될 일도 돼요 진짜로 보호님은 그거 이제 에너지 얻으신 거예요 또한 유연함의 힘을 인간관계에 적용되면서 상사와 및 와이프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그 감정이 휩쓸려서 소리를 높이고 짜증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래요 저도 저도 뭐 지난주도 그랬어요 몇 강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말하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줄여봐라 저도 며칠 전에 의도적으로 줄여서 와이프랑 안 싸웠어요 신박사님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온화한 표정으로 소리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니 결국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서 일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도 이야기를 할 때 터무니없는 것을 시킨다는 느낌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지금은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단 듣고 알겠다고 한 뒤 차분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니 제 의견도 반영되는 빈도도 늘어가고 상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유연함의 책 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아 이거는 목소리 톤 낮추는 건 우리 특강에서만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클 NBA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목소리 톤 낮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보고도 목소리 톤을 안 낮추는 분들이 사실 90%일 거예요 생각보다 목소리 작게 하고 톤만 낮추죠 삶이 극적으로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소름돋을 정도 알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 잘 되길 바라고 몇백억 벌길 바래요 몇십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로또는 사러 가요 목소리 톤은 안 낮추면서 로또는 사러 가요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100억보다 우리 딸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책임을 떠안으며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고 성장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박사님 앞으로도 건강 꾸준히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보은님 이런 정말로 NBA 보은님의 사연이 NBA의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됐고 제가 500만원 뽑아 먹을 수 있다 뽑아 먹을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 보은님의 인생이 우리의 근거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미친 커뮤니티예요 미친 커뮤니티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클라악님이 박사님 책 특강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고 제 인생에 적용해 보려고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80% 이상은 하드 스킬이 뭔지 소프트 스킬이 뭔지 구별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이고 뭐고 토익이고 뭐고 그냥 인생에서 목숨 걸었던 건 다 뭐다 하드 스킬이다 당장 내가 매일같이 필요한 거는 뭐다 뭐 하드 스킬도 뭐 필요하지만 소프트 스킬도 그것만큼 필요한데 그것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다 톱니바퀴는 만들어놨는데 유난류 없다 뭐 몇 시간 안에 고장납니다 유난류는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 큰 비중도 아니에요 그렇죠 몇 시간 만에 그 시스템은 고장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톱니바퀴를 만들었는데 소프트 스킬이라는 유난류가 없어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분이 용어로 많이 나온 거예요 테슬라 마피아님이 책 반 정도 읽었지만 대단히 대단하고 초집중해서 사력 있게 읽다 보면 그래 지금 고작가님 영상이 달린 거고 체리님이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관계면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서 며칠간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책과 강의 내용을 통해서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 관계의 위기가 나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초점을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진 것과 더불어 삶의 큰 지혜 또한 하나 얻어가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박사님의 열정 넘치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항상 웃게 되고 선한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갑니다 박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체리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전 사실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박사님을 보면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뭐라고 볼까 요즘 시대는 뭐 촌스러운 단어가 됐죠 저는 누구보다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애국심 아닐까 왜?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해요 뭔가 문화가 부족한 거거든요 애국심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게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퍼져나가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적 우리나라라는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은 만년 뒤에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태평성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믿고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벌써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했으면 헬 직장이고 헬조선이었는데 보호님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목소리 때문에 싸웠는데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5천만 원으로 확장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 만들 거예요 자 이걸 다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이 아파요 저는 이거하고 좀 쌍화탕이라도 가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딸이 100억보다 더 가졌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용기입니다 용기 이거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제 주변에 실제로 부모님 잘 만나서 재벌인 분도 있고요 그냥 부자인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 잘 만나서 용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부자들은 더 심해요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란 영향력 밑에서 컸기 때문에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세 번째 읽으면서 이걸 왜 특강 10개에서 안 소개해드렸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아무도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자네들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 평생을 가르쳐야 하네 저는 이 딸 우리 딸이 이 딸이래 이 메시지를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20살이 되면은 신채야 아빠조차 엄마조차도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한계가 있어 너가 너 자신의 스승이 돼서 평생 가르쳐야 돼 어떻게 씩씩하게 제가 특강 처음 이거 이거 어제 찍었을 때 이 말을 개발을 했어요 아 요 두 단어로 끝나는 거야 용감한 용감한 독학자 우리 딸이 용감한 독학자가 될 수 있다면 그냥 독학자가 아니에요 용감한 독학자가 된다면은 나는 얘를 다 그러니까 얘를 키우는 거를 끝을 드디어 냈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딸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용감한 독학자가 되어야 했는데 너 100억 줄 거야 그러면 걔가 그게 될까요? 뭐 배울 생각을 할까요? 용기가 자기 마음에서 나올까요? 100억에서 나오겠지? 그럼 100억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 그러면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진짜 먹고 살만 해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씩씩하면은 대한민국은 점점점 예전보다 더 먹고 살만 해요 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사람이 부족해 지금이 사람이 제일 부족한 시기가 될 거예요 왜? 일단은 나이 많으신 시니어들이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건강도 딸린 분들도 되게 많고 부족한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무내력이 안 되니까 어? 무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프트 스킬만 있고 소프트 스킬만 있고 무내력이 있고 좀 씩씩하면은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50, 60이 재취업에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 10년 지나죠? 10년 지나면 50, 60이 재취업에 어렵다는 말은 없어질 거예요 무조건 없어져요 그냥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되게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애가 학원 갔다가 좀 아이가 아직 안 커가지고 1학년, 2학년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데 그 시간이 잠깐 비어서 애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밥을 못 챙겨줄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잠깐 잠깐 비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걸 뭔가 애매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그 사연 옛날에 소개했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저희 동네에도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70 넘으신, 80 넘으셨다고 그랬나? 아무튼 70 넘으신 분들이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용돈, 생활비 그걸로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는 되고 어떤 할아버지는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는 되고 어떤 할머니는 안 돼요? 일단은 문외력이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좀 건강히 받쳐줘야죠 70인데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냥 되게 그러니까 좀 고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 정정하다 그러는 거 맞죠? 정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정정하면서 문외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아르바이트는 찾으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심지어 독서 많이 가서 똑똑해? 그러면 애 공부까지 돼?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죽죠 그러면 그냥 놀 바에 일하시는 게 치매에 안 걸리는 거면에서 자존감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모든 게 유리한데 그거는 진짜 제가 진짜 돈 버는 게 가장 말단을 말하는 거예요 말단 가장 말단 그거보다도 요즘에는 예를 들면 별거 아닌데 저희 회사 에어컨이 옛날 에어컨이에요 중앙, 중앙 냉난방이거든요 거기 오시는 기사님이 딱 봐도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선생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 60이지 와, 60인데 아직도 그 에어컨 기사로 하시는데 누가 봐도 70, 80 70까지는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정정한 상태예요 정정하다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수도 같은 거 고장 나면 저희 동네에서 고쳐주는 아저씨도 나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잘 먹고 잘 사시고 그러니까 용감하고 씩씩하고 건강한 거 이거는 생각 안 했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강의는 없었어요 건강 건강하고 용감한 독학자 이제 세 개로 완성했네요 간단하면서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진리인 거거든요 건강하고 용감한 독학자 스스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경험에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욕이도 아파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제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저께 고약관님한테 전화해갖고 형 너무 힘든데 제가 그랬어 너무 힘든데? 거의 쓰러져갖고 근데 이거 꼭 찍어서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딸이 저는 무조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총대 매는 게 아니라 리더는 가장 행복한 직책이에요 러더리 리더 저는 리더여서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리더 여러분 좋은 리더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훌륭한 사람이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저밖에 알려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신의 직장 그러잖아요 신의 직장 막 꿈의 직장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다니는 면은 되게 자부심도 있고 행복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저는 우리 딸이 꿈의 직장을 다니면은 너무 좋겠죠? 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이 꿈의 직장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장까지는 안 가해도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우리 상상스퀘어 고작가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저는 그거의 창업자잖아요 저는 거기 최대 유지예요 고작가님보다 지분이 많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제 이렇게 눈앞에서 현실 드라마 영화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각본이 미친 정말로 매일같이 진짜 그러니까 꿈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행복할 텐데 꿈의 직장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 세계에 불화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싸이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거든요 싸이 콘서트 가면 막 너무 신날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너무 신날 거예요 근데 체력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신날 거예요 그렇죠? 막 다 끝장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싸이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 저는 아직도 그때 싸이가 뭘 봤을까? 그게 진짜 궁금해요 싸이가 뭘 봤을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너무 잘 되니까 진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개인 가수한테 그냥 그 공연 목적으로 열어져서 그 말달리자가 아니고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너지가 딱... 아 강남스타일 말달리자 아 미쳐가고 있어요 강남스타일 그거를 다 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가끔 그걸 봐요 왜냐면 그때가 전 세계에서 사람이 그때가 제일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싸이는 과연 뭘 봤을까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책이 밴 버넨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인데 제가 이게 4년 동안 읽은 책 중에 1위거든요 왜냐면 밴 버넨키는 과연 뭘 봤을까 궁금한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책으로 간접적으로 보면서 밴 버넨키 이런 거 알고 있었네 막 춤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리더가 되면 여러분 다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힘든 게 있죠 근데 뭐예요? 힘드... 이제 이거 소름돋네 이거 원래 강의는 없었어 힘들면 뭐예요? 많이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제일 많이 배워요? 역경에서 제일 많이 배운다니까요 그럼 리더가 되는 건 역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계기로 이 영상이 만약에 진짜 뭐 그럴 일은 뭐 0%겠지만 천만 뷰 터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봐 다 봐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시청 지속시간 여기까지 안 와요 다 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승자예요 다 리더가 돼 그럼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거가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 번이고 십만 번이고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완벽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영향을 미치겠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힘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진짜 영혼을 볼 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거 확대해서 읽어보시던가 책을 보시던가 왜냐하면 이게 왜 유연함이 좋냐 이게 마지막에 케이스 스터디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대해 찬양할 때 저는 마크 주쿠버그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그냥 운 좋은 친구예요 실행력이 높고 운 좋은 친구예요 약간 똑똑하고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이렇게 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진짜 누구보다 좋아해요 근데 그 힙 리프레쉬인가? 제목이? 아무튼 사티아 나델라가 그러니까 저는 CEO들 책은 웬만하면 다 사요 그러면서 읽다가 버리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CEO 책은 다 읽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편협한 발언을 할지 안정 얘는 뭘 봤을까 너무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사티아 나델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잘 안 알려진 CEO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케이스터디로 나오면서 유연합이 이미 짱인데 저는 정말 거기서 마음이 좀 동했죠 아 이거 진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활용 정점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피드백을 구하라 당신의 리더십에 그러니까 피드백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쓴 탑5 단어가 특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피드백이거든요 제가 피드백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여기까지 한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 진짜 여기도 너무 아파 제가 좀 칭찬해줘야 돼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충돌증은 있어서 여기 충돌증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껴요 여기가 여러분 왜 이런 걸 이렇게 구구절절 말해 저 힘든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힘들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거를 계속 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 하고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둘 누워서 쉴 거예요 오늘 할 일 많았거든요 다 접을 거예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너무 아프고 쉴 건데 결국 해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0점 만점에 지금 99점까지는 찼어요 근데 이걸로 100점 채울 거예요 아 NBA 우리가 수업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 어떤 NBA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 제가 좀 비싼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광고가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박필수라는 광고가 그래서 영어로는 필수 팩이에요 이게 KT 무슨 요금제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하철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전면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는 아무리 이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거에 아무리 적게 잡으면 제가 볼 때 5억 이상은 초저기 10억 이상 썼을 거 같아요 5억은 썼어야 돼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러면은 이 필수 팩이라는 거 검색량을 여러분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8월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 이게 필수 팩이 요거예요 필수 팩이 요거예요 필수 팩이 요거에서 계속 검색이 있는데 유연함의 힘이 요거거든요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검색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광고가 지금 1강을 저희가 유료 광고 유튜브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게 광고에서 45만 뷰 됐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뭐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뭐 요거에 비하면은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썼죠 10분의 1이 뭐야 뭐 거의 안 쓴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검색량이 100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규모가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의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검색에 이게 뭐 몇 천명도 안 하는 걸 거예요 이게 상대값이라서 우리가 절대값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KT에서 이거 그리는 데만 몇 백 몇 천 주소 이거 전문 이거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리신 거거든요 이거 그리는 거고 이거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데만 뭐 몇 억 들었겠네요 근데 거의 이거는 제가 만약에 KT CEO였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한 사람 오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확실성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할 수는 있어 이때 끊었어야지 이때 끊었어요 이걸 여기까지 하는 애들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거 KT는 우리나라에 몇 뭐 손에 꼽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이 SNS 시대 복잡계 시대는 있는 거예요 누구나 10배 100배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건강한 독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정도 말해주는 거예요 NBA 이제 마지막 잡담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잡담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을 하되 피드백 이거 사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미시간 NBA 우리가 씹어 진짜 이겼습니다 씹어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다! 아 이번 강연은 좀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14강인 거거든요 외전으로 다 합치면은 그럼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고 15강은 제가 뭘 찍을 거냐면은 저도 제 삶의 궤적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도출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신영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15강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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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